오늘은 이호석의 주력 종목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피터블렘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주력 종목은 포스코케미칼, 한솔케미칼, 대주전자재료, 동지세미캠입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좀 시장이 좋지 않았지만 시세가 살아있던 2차전지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어떤 종목 더 주력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케미칼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재와 은극재, 양쪽의 생산 능력을 모두 갖춘 회사인데요.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2차전지 4대 소재 중에 2개를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 확대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 4만 톤 정도의 생산 능력을 보유 중인데 2025년까지 본다면 한 27만 톤, 2030년까지 보면 한 40만 톤으로 한 10년 동안 10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10년이라고 하면 다소 먼 일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시장이 개화되는 시점에서 주식은 미래의 영업이익을 선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주가 자체가 먼저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은극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천연흑연 은극재 제조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천연흑연 사업이 전문적인데요. 천연흑연은 이제 인조흑연 대비했을 때 저장 용량이 큰 편이고요. 또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조흑연도 이제 부피 팽창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급속 충전에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섞어서 좀 사용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은극재 시장은 양극재하고 달리 기술 변화 자체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후발 주자가 이제 제품의 차별성으로 어필하기가 좀 힘든 시장이거든요.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기존 업체들이 이미 규모의 경제를 시현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점이 바로 포스코 개미칼이 가지는 이제 이 시장에서 우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를 바탕으로 해서 은극재 시장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우위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종합 2차 전기 소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이제 실리콘 응급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실리콘 응급재 자체를 개발한 업체들은 많이 있는데 대주전자재료처럼 이제 실제로 양산까지 한 업체가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실리콘 응급재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전기차의 배터리 충전 속도라든지 용량 자체가 한 3배에서 4배 정도 늘어날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제 당연히 관련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치로는 2019년부터 연평균 한 70% 정도 성장을 해서 2025년이 된다면 시장 규모가 한 3주에서 4주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리콘 응급재 삭제한 자동차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대주전자재료는 LG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포르쉐 타이카는 실리콘 응급재 공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향후 이제 폭스바겐이나 GM, 테슬라 등의 고객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향후 2025년에 출시 예정인 애플카 또한 이제 높은 총전 허유를 위해서 해당 소재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만 활용되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5G 스마트폰 보급률이 올라가면서 배터리 소비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도입될 것이다. 스마트폰에도 도입될 것이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실리콘 시대의 초입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양산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앞으로 4세대 기대주로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